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입체창의 남도미녀 이명성 심익찬 선생의 야생과 장구에 맞춰서 예인국학원의 최성래 최성욱 두 선생을 박수로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음악 주세요 그때야 홍보마누라는 추석은 돌아오고 이웃집에서는 또 그런다 음식은 잘 많을지 홍보마누라 먹을 것이 없어 신세에 잘 많으러는 우리 하나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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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순을 험어 하나니야 부기라 멀는 것은 너의 황변 잘 타는 꽃 꽃도 진성님이 정말 영원을 하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 시일이야 그때요 경보가 들어서며 여보 마누라 부운다고 옷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우리는 저기 저박이나 한통 따다가 밥 속은 끓여 먹고 방아지는 모자집에 바라다가 죽게 된 자식들 영광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죽게 된 자식들을 보냅시다 영광 방아지는 모자집에 바라다가 죽게 된 자식들 은하 실관 방안오 추소 배의 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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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리 떨떠리 도롱 도라라 합시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에 아리랑 흠흠흠 아라리가 났네 에에에에에에 자아 하아이